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야핏무브 앱에 로그아웃되어 있어 다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후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는 등의 상황일 때 이 앱에서 로그아웃 될 수 있습니다 야핏무브에 회원가입했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야핏무브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현재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시작하기 클릭합니다 기존에 로그인했고 아이디 저장을 체크해 놓아서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90일 이상 변경하지 않아 변경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비밀번호 변경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90일 후 변경하기 클릭합니다 야핏무브에 로그인 후 실행 완료했습니다 9월 10일부터는 통합회원으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핏무브에 로그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량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